1 1 1 1 1 1 런트 무장변화 이생추 빵구 빵구 뽕 펌탑 최악차 1 1 1 모자라 아싸 무충자야 단투 단투 단단투 37 체력이면 방화빴다지 아 아 아 OK 난 불리 아이 뭐야 간검 얼마나 던지는 거야 그래도 내장에 쟤 입구인거 봐 기분 나빠 아니 드릴겜 아 아 단보드 써서 하고싶다 봄사 2. 2. 3. 3. 3. 4. 4. 6. 7. 8. 8.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키라미드 루닉 키라미드 아드연금 아니 도라인가봐. 아이씨 미쳤나. 아니 유물 이따구로 할거야 안할거야. 룬돔 루닉돔 에너지움은 대노답 사명제다. 대노답 사명제. 이분 내린대. 아네. 2타. 부상 변화. 1,2 똥중 드림캐쳐 줘버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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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60% 144 왠전 폭박 강환하면 쓰지도 못하겠네 반수 안나오면 집중도 못한다 집중해 사일런트 폭주 폭주 아드 폭주 불쾌 폭주 고개 보임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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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넌 날 것이다. 공격 45%야. 양자 아저씨게 탑. 룬반구로 양자화 돼버림. 이안금? 안녕하세요. 옥주 이안금. 연금 자리 없으려나? 단투 좀 적당히 썼어야 했나? 음... 나작집이 더 쓰레기네. 성락 겁이 날걸. 상점 많이 볼 수 있다. 대거 다하고 대단원 덱으로 가자. 에바드. 안사찾기. 콜. 잘못 봤네. 태양계의 모형인줄. 음... 그것이 보이나... 능숙은... 길 가다가... 탈출구 주워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탈출구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능숙 집어갈까... 탈출구 미만잡인데... 룰물이 양자화돼서... 룰물이 양자화돼서... 내가 집기 전에는 분명히... 단무여야... 오예... 오지? 감정인가? 섬탑이 순순히 고개뿌를 줄 리가 없는데 에헤이 까 찍어 아씨 에반드 대단원 안버렸으면 안받는건데 발놀림 하나 더 쓰는 것도 괜찮았을듯 똑바르기 똑바르기 오 튕겨내기 좋다 오른쪽으로 갈걸 어어 압 아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하나하나가 때릴까짜네 꼴바퀴 점심으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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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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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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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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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10%인데 당연히 말이 되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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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충 볼 때마다 볼받네 불쾌해져라 아 뭐야 고개 어디갔어 아아아아 그 번지밥에 없는게 없네 갈돌림같은거 써야지 나는 까까를 죽일수 있다 나는 기생충을 키울수 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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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생충 볼 때마다 박살 받아 박살 이 에너지는 이생충의 몫이다 드레이켄 당 혹 빈 이생충의 몫이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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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화쌍 패턴이네. 창방패턴도 개어렵네. 복잡 실현거 보소. 획벌. 획벌. 내기... 아쉽다. 아쉽다고... 난상... 이거는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누가 말해 난... 내가 말할게. 난상...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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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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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충볼때마다 싸움이 안좋다 이영이영님 중천조 감사합니다 이거 50 50 몇 들이지? 45딜에 휘약이면은 67딜에서 아니지 45에서 약화 먼저 계산하고 힘감수하면은 42 42에 75%면 그러면 대충 40몇댐 들어오겠네 낸 단타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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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3 이걸 드롤을 못뿌봤네 희생충때문에 진짜 희생충 겪았네 욕갔다 아야 아야 어라? 어라라라라라라 이겨버렸고 아닌가 고기 저렇게 많이 걸렸는데 이겼겠지 앗 미친네 125대를 박아야된다 이겼다 독바르기가 해냈어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독바르기에 난 자네를 지우지 않았어 믿고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농담없이 스네골이 표본보다 좋잖아 역시 기생충 데크 4기단 기생충 승률 상승 네네골 표본보다 좋다 흠 헐 음이 다음 주에 만나요.